. . 아 최진이 오빠도. 많이 안 세요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석진이 오빠도.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두 분 진짜 감사합니다. 아 정말. 가자. 안녕하세요. 혹시 저 붕어빵 좀 드시려면 오시면 저희가 공짜로 붕어빵 좀 드리겠습니다. 무료로 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상한 사람들 아니니까. 부끄럽지 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손 씻었으니까. 네. 두 개씩. 슈크림 하나 파트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두 분이. 네 네. 두 개씩은 드려야죠. 네 네. 많이 놀라셨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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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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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